USECTERW päck 저희는 지금 어딜 가보죠?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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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일본 KCON에 이어서 뉴욕 KCON에도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골린차이도 전부 다 저희 다 같이 일단 아메리카라는 지역에, 북아메리카라는 지역에 가는 게 일단 처음이고 굉장히 다들 떨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 몇 시간 이렇게 장거리 비행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목적이기도 챙겨오고요. 흐린방송, 당뇨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13시간 동안 하늘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지켜보진 못해요. 아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기서 투명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밤새고 왔어요.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장기간 비행기도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떨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죠? 거의 한 14시간. 3,163마일인데? 8,000. 아 8,000입니다. 8,163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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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거의 한 3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노래 한 거 딱 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너라고 딱 한 거 듣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익숙한 투샷이 있을 때 있는데. 투샷이죠. 다른 멤버들이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아마 같은 김씨라서 좌석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기분? 기분이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간다고 이제 이 목표까지 챙겨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화면으로 약간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동무요 동무요 동무요. 멋있는 동무요. 좀 긴장되나요? 네. 긴장이 많이 된 거죠. 저한테 긴장 안 해도 됩니다. 노은구는 맛있게 잘할 거예요. 태국에서 좀 추천하는, 저희한테 추천하는. 어 뉴욕에 쇽쇽 파워라고. 아 쇽쇽. 본점이 있죠. 본점이 있어요? 본점이요? 미국이 거기가 최초로. 네. 혹시 센트럴파크. 여러 개. 센트럴파크. 패션 메카드. 백반. 그 게임을 하잖아요. 미국이 타임스케어도 있네요. 아 당연하죠 타임스케어. 아 타임스케어 배우고. 타임스케어도 있어요. 뉴욕에 가서는 꼭 자유의 신상을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자유의 신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 살 때는 일본 오다에바에 위치한 자유의 신상 가짜 모형이 있거든요. 원래 자유의 신상이 딱 제 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략 한 200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크니까 꼭 자유의 신상 가고 싶고 가장 높은 베스팅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일단 뭐 무엇보다 저희 골든차일드가 안 다치고 저희 뉴욕 KCON 무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팬분들이 잘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네. 항상 열심히 하는 골든차일드 택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떨려서 잠도 안 이겼죠. 저희가 시차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난생 처음 시차적으로 하는 거라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잘했을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바깥 온도는 24도고요. 남은 비행 거리는 13,132km라고 하네요. 아직 비행 시간은 0km고요. 지금 썸머 타임이죠. 그렇죠. 썸머 타임이어서 조금 더 오랜 비행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자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비행기 출발하면 바로 잘 거예요. 바깥 구경 좀 하다가 잘 겁니다. 굉장히 처음으로 비행 시간인데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 만화를 보려고 다운받았어요. 아 그 제가 제가 들은 말로는 한 100회 정도 다운받았다고. 100회 정도 그랬어요. 아유 진짜. 다운받았어요. 100회 다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볼 수 있잖아. 아 재현이가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네 재현이가 촬영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네요. 지금 저희 옆에 그 좌석이 3개인데 저희 둘밖에 같이 안 앉아가지고 되게 돈독하게 지내야 됩니다. 14시간 동안. 알겠죠? 미국 가서는 그냥. 뭐. 이제 곧 이륙을 합니다. 지금 기내한 한국 중에는 이제 못 키기 때문에 지금 뉴욕까지 클리어. 넘버 3까지 클리어. 오 네. 좋은 방송 좋은 무대 하고서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우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네. 군사 차이득 파이팅. KCON 파이팅. 아 네. 네. 파이팅. 바이. 공연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볼크니스 안녕. 볼크니스 안녕. 조금 이따 봐요. 안녕하용. 어 현재 인천. 어 나중에 미국에서 또 만나요. 바이. 안녕. 와 썸 뉴욕.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릴차일드 태그라고 합니다. 저희 고릴차일드가 이렇게 데뷔.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공연 또 좋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고릴차일드가 되게 특별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저희 주찬 군이 타 걸그룹 멤버 분과 같이 콜라보하는 거랑. 그리고 저희 고릴차일드 메인 댄서 동현 군이 또 인트로에 솔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고릴차일드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솔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고. 처음에 혼나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후회가 나는지 않고 한번 무대를 보여드려왔습니다. 저희 고릴차일드가 여러분들에게 더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더 많은 헤어스타일도 많이 좋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떤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미국에 너무 오랜만에 오래돼서. 그러네요.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 재영 분도 뉴욕은 처음이죠? 뉴욕은 처음이에요. 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이제 뉴욕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감회가 너무 새롭고 이렇게 오래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고릴차일드의 유학파 두 명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외국어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재영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또 이번에 제가 굉장히 약간 좀 일본어도 일본어지만 그래도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재영 분한테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어 멘트도 열심히 엮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테이. 음악. 3, 2, 1. 막. 스타트. loft. 다시 갈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천천히. 추창은 분이 이번에 KCON 스테이지에 특별한 스테이지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예약 스페셜 스테이지 어떤 무대인지 꼭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야 될까요? 귀여워 귀여워 추창이 귀여워 제가 스테이질 스테이지를 저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 두 번 구매해주세요? 다른 그룹의 멤버 분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여기 KCON 무대에 와서 처음으로 맞춰보는 거긴 한데 오늘 처음 얼굴을 뵀어요. 주찬군 하면 곤을 차에 대해서 약간 감성 보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는 감성 보컬이 아닌 되게 귀여운 큐티 보컬로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데요. 큐찬이 귀여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 듣고 사실 제 음역대에서 살짝 낮은 음역대이긴 한데 좀 더 큐티한 보컬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이번에 스페셜 스테이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리허설하는 모습을 봤는데 두 분당 굉장히 큐트해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와이 앤 커플 말고 커플송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보이죠? 그건 없었죠. 저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요즘 날씨와 요즘 날씨와 그런 커플곡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아예 끄켰다가 일단 내가 여기 나와주셔서 너네가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카메라 리허설입니다. 스탠바이 스탠바이 셀프 스탠바이 셀프 스탠바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오디오 체크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KCON!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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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Child, welcome to KCON! You guys look great! Oh my g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good. Okay, so welcome. Your fans are going crazy. You're young. Thank you. You're... 잘생겼어. Smile! Smile, dude. 너무 좋아요. Like, really good smile. You know? Thank you. You guys come out here. We'll get some hit songs. You know, we'll go all over the place. You guys will be big here,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Wow! 그를 뒤추는 너의 맘 너를 향하는 나의 눈 위하는 내가 없는 날이겠지만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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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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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love you! Yeah! I love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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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an we please give it up for Golden Chil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We are... You're better! 동현! 영천! 영천!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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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 부려, we are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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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night at the Red Carpet I'm going to take 1 letter for this to read out loud! There you go! Love you! Big love! michx- 한글 Esojo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 우연했습니다! 그냥 이 그룹을 흥행하겠습니다 며시킹이와요 Informationen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는 애소년 הן가락을 안하고도 그리고 내가 말해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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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KCOB, Let's try that all together, okay? On the count of three Three, two, one Yeah! 무게랑처럼 낙수 마시오 골드 차이드만의 프랜트한 파이썬와 제니어 무대에서 항상 빛나기 위해 가장 밝게 빛나는 한국 소년대의 상을 지어갑니다 By Nora Baherty Nora thank you for the job I thank you so much 와우 우선 fac을 너란 라는 분께서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대기소. 레드카페까지 잘 끝내고 슈트를 이렇게 빨리 또 교체를 해야 돼서 되게 아쉽네요. 항상 교복만 입다가 새로운 이 자켓 재질. 되게 새롭네요. 자, 뉴욕 KCON 보진차일드가 화끈하게 화끈하게 시작을 단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김동현 군의 주목. 아주 깔끔하게 오프닝으로 아주 커밍스. 이 향상을 동현이 형의 주목으로 이렇게 열죠. 지금 저희가 난생 처음 뉴욕에 왔거나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멋있는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미국 골드뉴스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진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공개되는 퍼포먼스인가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저희 골드차일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스피셜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합이 어때요? 굉장히 떨리고요. 그때 마요네즈. 마요네즈 많이 오셨는데 딱 이 기관에서 근데 너무 많지게 그치 다친 우리 집까지 오셨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 Umy가 잘 해야되는데 우리 팀에서 답답세게 알았지. 자 골든차일드 들어오었떼요? 골든차일드 들어오! 무대에서 바로 직전인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진짜 인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4층까지 했는데 꽉 찼어요 지금 진짜 이게 4층까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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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했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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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뉴욕에 무대에서 일주일이 대박이었지. 힘만 가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 오지마 노래 넣는 게 너무나 그래도 됐을게 나 기다려줄래 기다릴게 널 강아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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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N IN NEW YORK 예예예 예예 너무 아쉽다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목자리 합시다 보자 인디오브 예트 수고하세요 야구 오케이 아 여기 머리가 이렇게 침 밟기 조심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륙한지 처음으로 기내식을 먹고 있는데요 뜻밖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늘 위에서 먹는 닭가슴스 쌈바 입으로 들어갑니다 맛은 어때요? 아 덤베사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저 저도 껴줘요 전 전 감자 감자 어 계속 밥이 흘리네 자 오 Cheers Yeah 그냥 지금 출발하고 한 7시 30분이 지났는데 푹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잤어요 생각보다 불편할 줄 알았는데 드실 거예요? 너무 나쁘지 않아 잘 자서 또 잤댔어? 또 잤댔어? 또 잤댔어? 코로나로를 지나가고 있네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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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위인가 봐요 출발로부터 7시간이 28분 지났고요 남주 비행 시간은 5시간 58분 남았어요 앞으로 6시간 정도 또 가야 되는데 나쁘지 않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저 왜 이렇게 춥죠? 지금 당뇨를 덮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영어 정보도 있더라고요 입국신사 영어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보려고 클래스 있으니까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내식을 먹는데 닭고기 백반이랑 해산물 백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신 중에 골라야 돼요 뉴욕을 가니까 아침도 뉴욕식으로 먹어줘야지 빵에 버터로 뉴욕 뉴욕 마인드 맛있는 자식 빵 몇 개만 혹시 알러지 아니요 아니요 빵 많이 갖다 주세요 버터도 해요 식당 핫도그 빵이랑 치킨도빵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아 네, 안 돼, 개첨입니다 결국 실드겠습니다 실드겠습니다 그럼 재현이 어떻게 먹어요? 재현이까지는 다 먹는데 재현이 다행이네요 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하해요 빵빵빵지 득템 득템 빵 근데 저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깜짝 놀랄게 뭔지 알아요? 둘이 한 번도 화장실 안 닿았다 여기 오는데 열세 시간 동안 비행기 탔는데 둘이 한 번도 안 닿았고 승민이 형은 아예 나온 적도 없고 저 화장도 안 닿았다고 한 번 안 하실 것 같은데 형, 형, 형 저 영화 40평 볼 동안 승민이 형은 눈도 안 떴어요 근데 배우카 보고서 제가 설마 좋아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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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의 완벽한 모순 아니에요? 세육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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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겼어요 세육강 맛있어 세육강 팀워크를 알 수 있죠 약간 잘 되도 약간 팀워크 잘 되도 잘 되도 잘 되도 팀워크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팀워크 고기도 있으면 좋아할 텐데 아쉽지만 고기도 있으면 좋았을텐데 고거가 너무 맛있겠네 이제 괜찮아 오오오 appropriately 좋습니다 riddome Love me, Love me, Love me